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만나요. 아빠 ? 아빠 . 아빠 . 아빠 . 아빠 . 아빠 . 유현아 수호군 여기 있었네 다 있는 집에서 그냥 넘어진 거야 알아 넘어진 거 수호군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? 건 건드라고 손 순수하게 꼭 기억해 여자친구 아빠 일일이 식사가 들켰어요 넌 앞에서 뭐냐 죽이고 싶을 때 네가 딸 나와봐라 여친 아빠 앞에서 손도 잡으면 안 돼 여친 아빠 이수호 이 식사 없는 때 같은 놈 내 딸을 건들일 놈은 그냥 두신 아예 거야 망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